안녕하세요 할아버지, 잘 지내셨어요? 못 지냈어 여기도 쓰시고 여기도 쓰시고 이 화면 여기 둘게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안마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 참말로 재주도 좋네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운동 열심히 하셨나 보다 안녕하세요, 새로 오셨나 봐요 응, 두 달 전에 인천 쪽 병원에서 옮겨왔대요 말씀 못 하세요? 야매 그럴 거요 여기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아, 어떡해요 근육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, 아파요 우유 아,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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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몸 돌려드릴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꼭 회복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얘 좀 잠깐 맡길게요 아픈 것 같아서 이따 병원에 좀 데려가려고요 아 저 나온 김에 물감 좀 사올게요 아 네 그래요 가자 어떻게 이걸로 드릴까요? 김가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일어나실 수 있어요?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안 이러는데 괜찮으세요? 다치신 데 없으세요? 저 혹시 제가 안마해드렸던 분 아니세요? 어디까지 가세요?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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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왜 그래? 봐봐 너 진짜 혼나? 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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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 foi 딩 가 지갑을 놓고 가서. 여기 있던 거북이 어디 있어요? 아까 거기 두셨잖아요. 정화 씨 왜 그래요? 혹시 좀 전에 목발 짚은 남자 왔었어요? 저기 저기 있던 그 야레양 사과인데요. 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네 원장님 네 2층 복도 끝방에 있던 얼굴에 흉터 있는 남자요 그분 이름이 다르긴 한데 몇 주 전에 퇴원 조치했어요 네 원장님 정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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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멘 동그만 보고 점심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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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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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하야. 사랑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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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